이어서 계속 발표를 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남아시아 지역정치와 중간국 외교. 앞에 두 발표가 대륙부 동남아의 외교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대륙부와 해양부를 연결해가는 린치핀과 같은 싱가포르의 외교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신재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싱가포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싱가포르 국희입니다. 저는 처음 싱가포르 국희를 봤을 때 이게 이슬람 국가인 줄 알았어요. 초승달도 있고 그런데 전혀 그런 뜻은 아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게 초승달이 점점 차올라서 보름달이 되듯이 싱가포르가 새로 생긴 나라로서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승달을 담았고 별 다섯 개는 민주주의, 정의, 평등 이런 다섯 개의 이념을 담았다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싱가포르는 굉장히 젊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나라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원치 않게 탄생한 나라였어요. 절대 독립하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독립이 돼가지고 독립되자마자 인도네시아 당시에 특히 수카르노 대통령이라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위협도 막 느끼고 그래서 생존이 위태로웠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게 굉장히 잘 발전했죠. 먼저 위치를 좀 보여드리면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는 말레이반도 끝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면적이 서울보다는 좀 더 크고요. 근데 인구는 서울의 절반, 한 500만 정도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외교 하면 가장 상징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걸 바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를 했죠. 지금 이 둘이 만나고 있는데 이게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이라고 근데 이때 북미 정상회담이 처음인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일인데 이게 어디에서 열릴 것이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었죠, 그때. 북한하고 좀 가까운, 북한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빈계가 없다 그래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이런 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립국가인 유럽에, 스웨덴, 스위스 이런 데도 거문대고 했었는데 싱가포르로 최종 결정이 됐을 때 저는 별로 놀랍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싱가포르 국제관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서 싱가포르는 북한하고도 관계가 판타스틱하다 그러더라고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한국하고야 당연히 좋고, 미국하고도 좋고, 중국하고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렇게 다 합의될 수 있는 장소로서 싱가포르만 내가 있겠냐 싶었는데, 아이가 다를까? 이것만 봐도 싱가포르가 굉장히 외교를 잘해왔다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이번 세미나랄까요? 발표의 테마인 중간국 외교로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더 자세히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북미회담을 개최하고 주변 국가들하고 강대 국가도 그렇고 관계도 다 이렇게 좋은 그런 나라로 발전했을까? 그게 이제 저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원치 않게 탕생해가지고 생존조차 위토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한 중견국이 됐을까? 중간국, 중간국이 됐을까? 그게 질문이고요. 뭐 그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 싱가포르의 중간국 외교의 특성에서 이제 좀 답을 찾고자 했는데 이 세 가지로 그 주요 특성을 요약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첫 번째로 싱가포르가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혼자서 이제 뭘 할 수가 없다고 싶었으니까 당연히 그랬기도 하지만 이게 연결망, 안전한 연결망이랄까? 굉장히 많은 나라들하고 가까이는 자기 주변에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아세안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아세안 안보 포럼이라든지 AIRF라든지 그 다음에 또 넓혀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그게 AIRF죠.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하고도 전 세계에 또 비슷한 나라들 소규모 국가들의 모임도 막 만들고 하여튼 이렇게 연결망을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구축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르더라. 그리고 그런 선제적 외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미리 미리 그렇게 이제 이중, 삼중의 그런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출발할 때부터 탄생하실 때부터 싱가포르는 비동맹주의를 선언했었어요. 우리는 어떤 강대국하고도 동맹을 맺지 않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강대국을 좀 이렇게 동맹을 맺고 안보의 우주원도 하고 이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오히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동맹을 맺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 뭐냐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강대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거기도 끌려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한편이면 또 반대쪽에서 또 이렇게 기분이 나쁘니까 또 왠지 막 괴롭힐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비동맹이 낫겠다. 그걸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제 동맹이랑이 없으니까 이제 어디 강대국이 크게 눈치 볼 거 없이 독자적인 판단을 많이 해오고 그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력 균형을 굉장히 열심히 추구를 한다. 그리고 이제 강대국들 간의 균형을 이렇게 그러니까 강대국을 일단 끌어들이고요. 이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좀 뒤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비동맹주의고 하면 강대국에 어떻게 속하고 하면 오히려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강대국이 없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강대국이 있어야 지역에 뭔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평화유지랄까 질서유지랄까 그런 균형을 위해서 강대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혼자만 있으면 문제가 된다. 혼자만 있으면 이제 횡포를 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수의 강대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횡포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력 균형을 추구하더라.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더라. 뭐 이렇게 이제 요약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그 싱가포라 처한 그런 지정학적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간단한 역사 원치 않게 탄생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원치 않게 탄생했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싱가포르의 국가라는 그런 정부 정부라는 게 들어서가지고 이렇게 뭐 공권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영토를 이렇게 통치하고 이게 영국이 식민지로 삼으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어디 뭐 그 제국의 한 일부기도 하고 했었는데 뭐 했었는데 어쨌든 그 19세기 초에 그 레플스라는 그 영국의 그 사람이 여기 이제 갔을 때 어 뭐 거기 사회상 주인 없는 땅이었어요. 주인 없는 땅. 그 조르라고 이제 말레이시아 붙어있는 거기 이제 왕 술탄이죠. 술탄도 뭐 크게 관심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싱가포르를 처음 도착한 지 열흘도 안 돼가지고 그 술탄 그래서 혹시 뒷방에 나올 수 있으니까 술탄하고 사인을 해가지고 영국 식민지로 이렇게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따라서 이제 이게 싱가포르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 주변 국가들 특히 이제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곳은 원래 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이제 뺏긴 거니까 그 외국 그 유럽 이제 그 국가한테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도 막 막 일어나고 막 했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별로 이제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아 그 영국이 이제 여기를 통치하면서 처음 이제 어떤 국가정부라는 게 생겼고 뭐 굉장히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였던 그런 것들이 컸죠. 그러다가 이제 싱가포르이 야 우리도 독립을 해야겠다. 우리도 좀 뭔가 독립 우리 민족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처음 한 게 바로 이제 일본이 여기를 이제 쳐들어오면서 1942년에 쳐들어오는데 이때 그 당연히 그 영국군이 뭐 잘 막아줄 줄 알았는데 뭐 너무 그 무기력하게 뭐 항복해버리고 하는 걸 보고 처음으로 이제 싱가포르의 사람들이 야 이게 영국을 믿고 있다 안 되겠다. 영국 입장에서 이게 자기 나라가 아니구나. 자기 나라였으면 열심히 싸워서 지켰을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우리나라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 지배 시기부터 이제 그런 독립국가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고 그래 일본이 이제 폐마에서 돌아간 다음에 영국이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 영국이 돌아왔을 때 이미 이제 그 싱가포르의 엘리트들 특히 사람들은 이제 태도가 달라져 있었던 거죠. 야 우리 독립시켜줘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영국이 그래 알았어 적당하시게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어떤 55년부터 이제 실제 싱가포르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선거 총선이 실시되는데 두 번째 총선 59년 총선에서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 그 리콘유. 리콘유가 만든 그 인민행동당 PAP가 이제 압승을 하면서 이제 리콘유 씨가 이제 처음 총리가 됩니다. 이분이죠. 2015년까지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분이 만든 그 인민행동당의 로고예요. 그 피플스 액션 파티. 보면은 그 인민행동 하니까는 굉장히 좀 진보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뭐 사실상 오늘날 인민행동당이 통치하는 싱가포르라고 이렇게 뭐 좌파랄까 뭐 일종의 거래가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로고가 굉장히 중요한 게 출발은 좌파였어요. 출발은 좌파였고 굉장히 그 진보적인 정책들을 추구했고 당시에 막 노동운동이 막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이 리콘유 씨도 그 노동운동을 대변하는 변호사로 이제 정계에 인분했고 그래가지고 또 당시에 이제 싱가포르는 그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중국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중국계가 그 공산주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본토가 이제 공산화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특히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굉장히 그 강하게 잘 잡고 있었죠. 따라서 그 인민행동당을 처음 만들었고 이 리콘유 씨도 이 공산주의 계열 지도자들하고 같이 그 연합을 해가지고 인민행동당을 만들었고 그 덕에 사실은 이때 59년 총선에서 이제 압승을 거둘 수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리콘유 씨의 과제는 어 우리가 좌파 자기도 뭐 그 뭐랄까요 뭐 평등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원호종 지향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공산주의자들은 너무 이게 과격하다 급진주의적이다 이거는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공산주의자들을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숙청을 해야 되겠는데 숙청을 해야겠는데 이거 내 손으로 숙청을 하면은 이거 다수 중국계 유권자들이 반발을 할 것 같고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이쪽의 묘안이 말레이시아의 손을 빌리자 그 말레이시아 그래서 하고 이제 말레이시아 당시에 말라야 말라야 연방에 편입이 되는 게 좋겠다 우리 싱가포르가 그러면 이제 그게 두 가지 이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이 작은 섬에 갇혀 있으면은 이게 그 시장도 너무 작고 발전하려면 이제 말라야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그 큰 시장에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도 있었고 이제 또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라야 정부는 당시에 이제 그 굉장히 강력한 반공정부였단 말이죠 이 사람들한테 이 싱가포르 행정권을 넘기면은 이 말라야 정부의 이 반 공산주의적인 지도자들이 그 싱가포르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척결해 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이제 이점이 있다고 싶어서 이걸 추진했고 따라서 그 당시 공산주의 계열 지도자들은 극렬히 반대했었죠 그래 이제 국민투표를 붙여가지고 이제 다수 유권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라야 연방에 편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이제 말레이시아를 수립하는데 말레이시아를 수립하는 과정도 이것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말라야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의 사람들은 대부분 무슬림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전역을 봤을 때 인구의 다수는 차지하지만 대부분 이제 가난한 농민들이고 이 부위의 대부분은 중국계가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이에 이제 갈등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말라야 정부를 지배했던 이 업로라고 이 이제 정당 지도부는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인들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레인이 우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초 우대 정책 말레이시아가 여러 가지 공직에 나가든지 대학에 등록하든지 이럴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서 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싱가포르이 이제 편입이 되면은 인구 구성이 좀 말레이 우위를 점화하는 이게 이제 좀 중국계가 늘어나니까 싱가포르는 중국계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곤란해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리콘유 이분이 또 묘안을 낸 게 그 보르네오섬 있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깔리만타 이라는 부르는 거기 이제 북부 사바 사라와 그 지역에 이제 말레이시아 애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도 같이 해가지고 이제 연방을 만들자 그러면 이제 수적으로 말레이시아가 이제 우위를 정할 수 있겠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압르 정부 지도자들이 설득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같이 해서 63년 9월에 말레이시아가 이제 수립이 되는데 이때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이 압르 압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교두보를 마련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말레이시아가 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구도 있으니까 그래서 64년 9월에 이제 싱가포르 총선에 참여를 하는데 그 인민행동당이 그 압승을 하고 이 싱가포르 동맹당이라고 이제 압르가 만든 이거는 이제 말레이시아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구에서도 참패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리콘이 이끄는 인민행동당 애들이 그 마맞치 않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다음에 말레이시아 총선이 이제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인민행동당이 참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레이시아는 말레인들의 것이 아니고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국정을 가진 시민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 것이다 뭐 하니까 이게 굉장히 큰 위험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선동을 합니다 그 싱가포르에서 우리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뭔가 불합리한 그런 억압을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말레인들이 이제 그 분노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64년 7월에 폭동이 벌어지고 몇백 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불과 두 달 뒤에 또 폭동이 벌어져가지고 둘이 유려 충동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레인 지도부가 이제 쫓아내기를 한 거죠 야 이것도 시끄럽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계 유권자들이 많은 여기도 이제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65년 8월에 쫓아내는데 어 그 이 소식을 이제 접하고 그 리콘유 씨가 울면서 인터뷰한 게 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뒤에 막 패러디도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정말 그 이제 생존이 이제 불투명한 이거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가장 큰 위협은 그 인도네시아의 수가르노 대통령이었어요 수가르노 대통령이 그 뭐죠 반제국주의 반제국주의를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이제 잃어버린 이제 그 보르네오선 북부선도 막 찾으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영국군이 그 개입하고 해서 이제 그거는 수포로 돌아왔지만 이제 말레이시아가 이제 아예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 떨어졌으니까 여기를 이제 그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이 이제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외교 전략을 짰어야 됐다 이분이요 주로 그리고 그 인민행동당이 오늘까지도 이제 한 번도 그 권력을 내준 적이 없는데 뭐 그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경제 경제 성장이 뭐 어마어마하죠 브루나이가 뭐 상당히 부국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산유국이라서 그랬던 거고 뭐 최근 들어와서 유가도 떨어지고 하면서 브루나이는 떨어지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계속 세계 초 뭐랄까요 부국이라 할 수 있죠 1인당 국민소득 이런 게 이제 그 기준으로 이 자료만 보시면은 2012년에 나온 그 보고서에 나온 건데 2010년에도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제일 부유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2050년은 이제 이게 예측치예요 예측치인데 2050년에도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있을 것이다 우리한테 또 고무적인 거는 4등이 한국입니다 싱가포르의 가장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이제 기술 혁신이죠 기술 혁신 기술 혁신을 통해서 굉장히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곳에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뭐 한국이나 대만도 이렇게 기술 혁신이나 이런 정도가 좋기 때문에 이런 거다 하여튼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니까 그러면 이제 외교적으로도 이렇게 잘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꼭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외교에서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생존을 도모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우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안전한 연결망을 형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싱가포르가 우선 그 67년에 탄생한 지 2년 뒤에 아세안을 창산하는 멤버로 참여를 해요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같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실 그 인도네시아가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65년 10월에 그 수하르또라고 이제 반공주의자가 이제 그 직원을 하면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그 전에 반제국주의 이런 노선을 버리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가까워지는 그래서 반공 노선을 분명히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다섯 개 나라가 이때 그 아세안을 창설하기에 합의가 쉬웠던 거는 이게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 중이었던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중에 동남아시아의 반공 국가들이 우리가 같이 좀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컸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했고 덕분에 이제 그 그 전에 위험 년이었던 인도네시아도 그렇지만 저기 사실 말레이시아도 지금은 쫓아 냈지만은 이제 싱가포르가 좀 이렇게 잘 살게 되면은 야 다시 이제 먹을 수도 있다 이런 브라운도 컸는데 어쨌든 이제 아세안 여기 이제 협력을 같이 하면서 우선 이제 그 가장 뭐랄까요 1차적인 그런 안전망이 현성됐다 할 수 있고 94년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에어라이프라고 이거 창립을 주도를 해요 굉장히 열심히 싱가포르를 노력해서 성사된 거죠 근데 여기는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거기다 참여해 있고 더 이제 주목할 거는 북한도 여기 회원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북한이 그 국제협력 기구를 국제협력을 그렇게 하는 기구가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이제 몇 개 안 되는 게 중에 하나다 그리고 92년에는 소국 포럼이라는 걸 또 창설합니다 그 이건 정말 싱가포르 외교부가 이렇게 오늘날도 계속 자랑하는 건데 이게 그 싱가포르와 비슷한 그런 세계의 그런 좀 소규모 국가들은 다 모여서 우리가 같이 이제 공동 이슈를 얘기해서 한 목소리를 내자 어디서 유엔총회에서 미리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입장을 만든 다음에 유엔총회에서 우리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 훨씬 발언권이 높아질 테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108개국 전세계 108개국이나 참여하고 있어요 FOS, FOS라고 하는 여기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또 싱가포르는 FOS 이거에 이제 성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소규모 국가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중간, 중간, 중규모라고 할까요? 중간규모의 국가들까지도 다 한번 모여보자 해서 만든 게 이 글로벌 가버넌스 그룹이라고 2009년에 여기에는 그 G20라고 하죠 G20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지금 G20의 회원국인데 G20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들은 다 모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또 싱가포르가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96년에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이라고 2000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열렸었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유럽과 아셈 정상회인데 이것도 그 싱가포르 당시의 총리가 고촉통이라고 저기 니코뉴가 은퇴하고 총리했던 분인데 이분하고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 그 두 사람이 주도해서 또 만든 회의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연결망이랄까? 다자외교의 뭐라고 말할까요? 선두주자랄까?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또 두 번째로 비동맹주의를 선언했다고 했는데 70년에 세계 비동맹운동 여기도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한 예로 2014년에 AIB 중국이 주도해서 만드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는 여기에 가입을 하는데요 그때 미국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가입 못하게 중국이 주도하는 여기에 가입 못하게 그래가지고 당시 미국 재무부에서 한국도 그렇고 온 데 전화를 했어요 가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정부는 고민에 빠졌죠 근데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우리는 가입할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그 다음 해 참가를 결정하는데 그때 사실 싱가포르라든지 참가하게 되면서 미국도 입장을 바꾸죠 각 나라가 알아서 할 문제지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그래서 좀 뒤에 중국에 대해서도 싫은 소리하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 특히 남중국회 관련해가지고 하여튼 좀 놀랍게 제재를 감수하면서도 약간 중국이나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자기 하여튼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이게 아닐까 싶어요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좋은 데 있는 거예요 말라카 해업의 끝에 자세 보시면은 저기 스트레이트 말라카라고 보이시죠 저게 인도완을 건너가지고 유럽에서부터 동아시아 쪽으로 올 때 저 바닷길로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는데 그 입구에 있는 거죠 입구에 길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면상자들은 싱가포르 저 위치를 초크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목을 딱 쫄을 수 있는 초크할 수 있는 포인트 거기를 딱 쥐고 있는데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매일 200척 이상 연관 8만 척의 선박이 해업을 통과하는데 동북아로 수송되는 석유의 80%가 여기를 지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동량이 세계 무역 상품 전체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그러니까 무역 상품 운반선의 3분의 1이 여기를 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화나가지고 여기를 봉쇄해버리면은 골차 아파진 나라들이 많은 거죠 중국도 물론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중요한 위치라고 다행히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세력균형 말씀드렸듯이 독자적으로 뭘 한다지만 혼자서는 힘이 없고 연결만을 구축한다지만 당장 그죠 지역 내 무슨 분란이 일어나면은 그걸 억지할 만한 그런 또 힘을 얻기 때문에 강대국이 역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1970년대에 비동맹주의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를 해요 리콘유가 그러니까 유구슬라비아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그때 초청만찬이랄까요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비동맹주의가 기존에는 그런 쉽게 말하는 반제국주의에서 출발한 거죠 강대국들의 이런 데서 좀 자유롭게 독립을 추가 근데 이제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강대국들이 서로 협력을 하거나 타협을 하면은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강대국들이 줄 수 있는 그런 안정효과 지역 안정효과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비동맹주의의 어떤 새로운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부터 다시 냉전식이죠 그 소련 소련에도 야 여기 좀 와서 좀 질서유지 역할을 좀 해라 미국에도 당연히 그렇고 미국은 사실 하고 있었죠 베트남 전쟁 그러니까 소련도 끌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 지역 그 쪽에는 거기에 복수의 강대국들이 개입을 하게 해서 그들 간의 세력을 균형을 도모하겠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횡포를 부르는 걸 저지하겠다 이런 전략을 이제 취해왔다 그래서 오늘날은 중국이 굉장히 부상을 했고 오늘날은 한마디로 안보는 여전히 미국에 많이 의존하는 상태고 경제는 중국에 좀 더 의존을 하는 그래서 양쪽 다 어쨌든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면서 이 두 쪽의 어떤 지역 안정 역할을 주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뭐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 편에서는 주로 안보적 협력을 많이 합니다 C-CASH이라고 하는 그런 해상합동 훈련도 이건 뭐 동남아시아 다른 주변국가랑 같이 하고 있고 2005년에는 뭐 이런 국방의 안보에 관한 협력 이런 협약도 맺고 그래서 이런 싱가포르의 그 전략을 그러니까 뭐 미국과 동맹은 맺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의 상당히 안보 협력을 하고 있는 그리고 상당히 좀 의존을 하기도 하는 이런 거를 뭐 제한적 연성 편승 편승 전략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동맹보다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뭐 제로섬을 신화를 반대해서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친 의존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반대로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보다 이제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인구와 그죠 그 다음에 그 개방 개혁 개방 이후에 어 그 가져올 그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그 어마어마한 시장을 본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중국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일찍이 그래서 71년 10월에 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유엔 그 중국을 대표한 그 회원국이 대만 중앙민국이었는데 이거 대신에 이제 중앙인민공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죠 중국을 이제 유엔 회원국을 하면서 이제 대만을 쫓아내려고 어 그런 이제 총회의 결의안이 이제 그 논의가 됐었는데 뭐 당연히 미국은 반대했겠죠 근데 이제 그 싱가포르는 찬성합니다 여기 찬성해가지고 뭐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이제 다수가 찬성해서 71년 10월부터 이제 중앙민공화국이 이제 유엔 상임이사국도 되고 뭐 모든 권리를 회복하죠 대만은 이제 탈퇴하고 그리고 80년대부터는 그 중국 기업이 그 증권거래소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막 상장하도록 막 굉장히 장려하고 그래서 지금 한 20% 그 그 그 그 싱가포르 전체 주식시장의 한 20% 정도가 중국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2011년 예를 들면 싱가포르는 중국의 그 네 번째로 많은 투자한 나라고 하여튼 그렇게 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근데 이 둘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뭐 안전한 연결망도 연결될 수 있지만 이 둘 중요한 건 강대국 행포를 좀 막는 거죠 그걸 위해서 자꾸 이 강대국들도 자꾸 다른 나라들하고 다자협력 틀에서 자꾸 얼큐 설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어 이게 그 아세안 국가랑 한중일 뭐 그 호주 뉴질랜드 뭐 이렇게 이제 구상이 됐었는데 난데없이 그 인도 까지도 이제 여기에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중국이 굉장히 반대했죠 중국이 굉장히 반대했는데 싱가포르가 또 앞장서서 인도도 끌어들여요 인도가 인도도 그리고 이제 인도가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회원국이 됐고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도 이제 여기 들어오고 그래서 중국을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너무 이렇게 대빵 역할 보스 역할을 대빵은 너무 전문용화요 보스 역할을 못하게 자꾸 강대국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ARF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연성균형 전략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싱가포르 외교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뭔가 구체적인 사례로 제가 이제 남중국회 갈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우리 김용균 교수님께서 저기 베트남 말씀하실 때 남중국회 갈등 얘기도 하셨는데 어 뭐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요 어쨌든 그 싱가포르는 베트남과 필리핀과 달리 이제 직접 그 뭐죠 분쟁 당사국은 아니죠 근데 그 따라서 뭔가 좀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문제는 아세안 같은 회원국인 베트남이나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도발을 해가지고 도발을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베타적 경제 수욕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베타적 경제 수욕 안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공격해가지고 자기네 영토라고 영해라고 그죠 중국으로서 같이 막 비난 비난에 참여하고 중국이 다시 그러지 못하게 이랬으면 좋겠는데 또 중국이 워낙 강경하게 이건 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땅이다 라고 하니까는 또 너무 또 중국한테 또 그렇게 비난하고 하면 또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하여튼 골치 아픈 그 상황인데 비담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아세안 여러 다른 국가들도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 역시 해결할 모습을 보면은 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특성이 잘 나타나더라 하나는 이제 자꾸 그 어떤 연결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큐우스라고 하는 바다에서 계획되지 않은 조를 위한 규범 이게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한 21개국이 서명을 해어가지 그래 이제 이걸로 활용하는 건 2016년에 이제 중국의 외국의 장관 싱가포르 외국의 장관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그 우선 필요한 거는 그 군사적 충돌을 막아야 된다 거기서 막 그 우발적으로 이렇게 군사의 천후이 벌어지면은 이게 막 커질 수 있으니까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요 큐우스 요 규범 너희들도 사인했으니까 중국도 이거를 그 확대 적용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독자의 판단이랄까 이것도 보여줄 수 있는 예가 어 2016년 7월에 그 국제상설 중재재판소 여기서 그 판결이 나가요 이 재선은 이제 필리핀이 했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의 주장 그 뭐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적을 좀 무시하고 이제 옛날 우리 땅에다 하는 막 명나라 때부터 우리 땅에다 하면서 막 전체가 다 구단선이라고 그죠 그걸 주장하는데 하여튼 이 그 PCA라는 여기 재판소에서 중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이때 그 싱가포르는 법치 법치를 원초로 내세우면서 이 재판소 결정을 지지를 해요 그 되게 그 강하게 뭐지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럴 줄 몰랐던가요 싱가포르가 사실 다른 뭐 그 아세안 다른 회원국가들은 그 사실 뭐 여기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를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이걸 지지한다고 나오니까 중국이 뭐 화나가지고 그 그 뭐 일대일로 사업해서도 싱가포르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중국 싱가포르이 구매해가지고 저기 그 이송 중이던 장갑차를 그 홍콩에서 저지시켜버리고 싱가포르를 못 가게 뭐 그런 하여튼 보복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법치 법치 원칙을 우리가 그 지지한다 그리고 중국도 이런 그 국제법이랄까 여기에 기속돼야 된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당연히 세력균형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군사적으로 이 지역에 강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과의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굉장히 더 확대를 시키죠 대표적으로 그 창의 해군기지라고 창의 국제공항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해군기지인데 뭐 미국의 항공모함 몇 대가 여기 정박할 수 있죠 엄청 크대요 근데 여기에 미 해군 전투함을 정박시킬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미 해군이 여기 주둔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그 자체도 엄청 중국한테는 큰 압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싱가포르의 외교 전략의 이주는 한국과 같은 중간국에 대한 함의가 뭘까 싱가포르이 잘한다 싶으면 따라해야겠죠 우선 안전한 연결만을 자꾸 활용하면 좋겠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다자간의 안보협력이 중요하다 우리 한국 입장에서 북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북한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꾸 양자회담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RF같이 북한도 회원을 참가하고 이런 안보 포럼이랄까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북한을 미국하고 만나게 하기보다 ARF부터 참여를 하게 그다음에 우리 김용정 교수님이 전부터 말씀하신 건데 아세안 플러스2 이런 것도 진짜 제안해볼 수 있다 아세안 플러스3 라고 있잖아요 아세안 국가들이랑 한중일 국가들이 아세안 플러스3 이게 있는데 그게 보면 생각보다 거긴 잘 돌아가더라고요 장관극 해다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러니까 아세안하고 남북한이 하는 아세안 플러스2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정부가 추진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특히 싱가포를도 말씀드렸지만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하고도 대부분 다 사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하고 북한이 같이 모자 그러면 좋아할 가능성 싫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2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독자적 판단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여전선이 높고 어찌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 근데 싱가포르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런 말라카 협의 초크 포인트죠 그런 굉장히 강력한 지정학적인 그런 자산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한국은 사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이 중국이나 미국을 굉장히 뭔가 압박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건 아직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독자적인 외교랄까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던 힘은 강대국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어떠면 자유롭냐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이게 좀 눈치를 안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크게 두 가지겠죠 국방이랑 경제력 그래서 국방이나 경제력이 좀 더 이렇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런 강대국에 대한 의존성이 낮아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좀 더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공간도 좀 더 넓어지겠죠 하여튼 그런 함의를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력 균형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 미국 중국 뭐 이렇게 와도 이제 그 뭐죠 뭐 협력을 제한적 편승 전략을 할까요 미국하고도 안보 중국하고도 경제 뭐 이런 것들 싱가포르처럼 잘 할 필요인데 이 강대국들 역시 또 다자안보 틀에서 이렇게 기속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싱가포르도 사실 북미정상위원회에서 보여준 게 일종의 가교의 역할 가교의 역할 그죠 적대적인 뭔가 두 나라가 여기서 만나라 이렇게 우리 한국도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죠 특히 뭐 지금 정부가 그죠 북한하고 미국에 뭔가 가교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뭐 그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사이의 어떤 가교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북아와 동남아 사이의 가교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 한국 외교 담당하신 분들이 싱가포르 외교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보고 배우셔가지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좀 이런 걸 좀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재혁 교수님 이어서 서울대학교 고길곤 교수님께서 네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길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전공은 행정학인데 이 외교와 관련되어 있는 걸 제가 토론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고 약간은 굉장히 좀 부끄럽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싱가포르과 관련해서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다시 이 판이 나왔는데 그 책을 쓰면서 제가 사실 파트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의 외교 관련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바탕을 두고 신 교수님의 발표를 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싱가포르의 전략을 핵심적인 전략을 지금 링크를 한다 다자주의를 한다 즉 아세안을 중심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싱가포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동맹주의라고 저는 약간 비동맹주의는 원래 정치학적 의미가 따로 있기 때문에 비동맹주의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대신 실용주의 소위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무이념주의라고 하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르코누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민주주의고 뭐고 나는 필요 없다 내가 필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이념주의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문제는 싱가포르의 저희가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크냐면 외교의 모든 과정에 다 투영이 됩니다 아까 내용 중에 하나가 왜 사실 대만이 유엔에서 탈퇴할 때 그때 굉장히 싱가포르이 고민합니다 대만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때 우리는 어차피 중국하고 붙을 수 붙다기보다는 적대적 관계를 갖기는 어렵다 라고 해서 실용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다만 또 어떻게 하냐면 덩샤오팕하고 그때 단판을 짓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단판을 짓게 되냐면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래 중국은 대만과 군사적 협력을 한다는 것은 자기 동맹국에서 자기하고 유교관계를 있는데도 인정을 안합니다 그때 대만은 야 친구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으면 친구라고 해야 되는데 친구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국에서 군사훈련을 할 수 없어서 대만에게 땅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대만에서는 빌려줬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덩샤오팕이랑 중국의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2016년에 나왔던 홍콩의 장갑차 억류사건의 큰 의미가 부여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중국은 대만과 싱가포르의 군사교류를 더 이상 용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오해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이 처음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는데 다시 국익의 관점에서 일단 중국한테 제스처를 추여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국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중국이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세아를 통해서 싱가포르이 외교적 자원을 확대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실체보다는 싱가포르이 그런 이미지를 생산을 해낸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왜 그러냐면 실제 아세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정말 단일의 대우를 가지고 있는 외교적 어떤 실체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글쎄라라고 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영내의 선발국이라고 하는 국가들 싱가포르이나 인도네시아 초기에 만들었던 멤버들 그다음에 VCLM이라고 불리는 후발국들 이 사람들의 내적인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종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 국가까지 권위주의 국가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국가들이 아세안이라고 하는 엄브렐라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단일한 국가 이유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단일한 대우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중국은 언제든지 아세안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런 전략들을 항상 취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계속 중국이 파고들었을 때 과연 아세안이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싱가포르는 현재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세안에서 왜 싱가포르이 외교적으로 활동을 잘할 수 있었는가라고 생각하면 상당 부분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에서 지분을 자기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2000년도까지는 그게 말이 됐거든요 근데 200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인도네시아의 전략이 자꾸 자꾸 바뀝니다 그 전략이 바뀌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군사비를 한번 보시면 아시는데 군사비 지출의 금액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합니다 사실 싱가포르의 군사비 지출은 말레이시아의 전체보다 많습니다 비행기 숫자가 아마 동남아시아에서 최신 비행기는 당연히 싱가포르이 많고요 비행기나 비행기나 비행기 배가 함정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신 함정도는 싱가포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출 중에 예산 중에 1위가 국방부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놔뒀다가 이제 인도네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에서 인도네시아가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했을 때 싱가포르이 지금과 같은 여기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안이라는 실체를 너무 국악을 했다가는 싱가포르의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싱가포르도 인식하고 있고 중국도 인식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시안을 가지고 싱가포르의 외교 전략을 너무 해석을 하게 되면 싱가포르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다 또 두 번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싱가포르은 친구라고 하는 개념을 자기들은 친구라고 하지만 사실 싱가포르에서 ODA나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다른 나를 도와준다 이런 게 없고 나는 나한테 이기도 니까 너랑 같이 있는 거지 내가 너의 혈맹이나 나랑 같은 정치 이념을 공유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싱가포르의 엄청난 취약점 인데요 그냥 거래관계가 있을 때는 좋은 관계 인데 서로 거래관계가 없을 때는 이걸 친구로 믿어야 될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국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LKI 스쿨이라고 리카우니스쿨이라고 스쿨을 만드는데요 그게 홍콩의 부자였던 사람이 돈을 한 300 million 인가라는 금액 였던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달러로 투자를 해가지고 뭐를 부탁했냐면 얘야 너희 싱가포르의 N.U.S가 굉장히 좋은 대학이니까 거기에 파라지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아시아 국가들의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줘라 라고 했는데 실제 아시아 국가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돈이 어디로 주로 써였냐면 자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교계통들이 그런 의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외교에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에 대한 인식은 정말 잘 드러나는 게 리생릉이 2020년에 쓴 The People Foreign Affairs The Endangered Asia Century 라고 해가지고 싸는데 기본 명태제는 그겁니다 아시아의 세계가 올 거냐 이건 데스틴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안 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일단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첫 페라그라프 그 동안 첫 페라그라프 정도의 뭐라고 하냐면 전제가 뭐냐면 일단 미국은 굉장한 일을 했다 아시아의 변형에 굉장히 큰 일을 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미중관계를 볼 거냐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똑같이 경제적 측면하고 안보적 측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중국이 초래하고 있는 이 영토 문쟁이 왜 싱가포르에서 심각한 문젤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화교라고 하는 아주 오랜 동안 역사적으로 문제됐던 그 문제가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싱가포르에서 75% 이상이 이제 화교 계통이기도 하지만 동남아시아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팩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교인데 이미 이제 98년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옛날에 폭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입장에서 화교 문제를 건들 수가 있다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싱가포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니네들 중국의 앞잡이 아니야 이 표현이 그 포리에너페이스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캐스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 중국애들이 다른 사람 싱가포르이 중국애들의 앞잡이처럼 보이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데 이 그 사실 이제 아까 구단선 얘기했지만 그 그쪽에서 이제 그 영토 분쟁이 났을 때 싱가포르은 자기들의 동료들을 잃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지금 상황도 그 싱가포르이 이 영토 분쟁에 있어서도 종교적 인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과 중국과의 선택에서 아까 이제 신 교수님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강대국 사이에서 자기도 균형을 취해야 되겠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포리에너페이스 그 페이퍼의 원래 의도가 뭐냐면 제발 우리한테 강요를 하지 마라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하게만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 메시지를 던집니다 근데 이제 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없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싱가포르이 굉장히 똑똑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전환을 시킵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인도와 우리 아시아에는 인도하고 일본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사국의 문제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을 하죠 그럼으로써 힘을 분산시키면서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 한쪽에서 자기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일대일로 같은 건데요 일대일로에 대해서 중국이 하고 있는 제도가 아주 재밌습니다 2016년에 홍콩 장갑차 사건 때문에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중국의 아까 수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여러가지 판결에 관해서 나왔을 때 싱가포르의 자기들이 중국하고 반대로 하니까 얘네들을 한번 혼내줘야겠다 해서 일대일로 참여를 안 시키는데 결국엔 나중에는 또 고개를 숙이고 갑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일대일로를 뭘로 보냐면 외교적 문제로 보지 않고 돈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타마스컬홀딩스라고 싱가포르의 자기들을 국부펀드라고 하지 않는데 타마스컬홀딩스의 최고의 투자처가 약 30% 29%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의 돈이 중국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대일로 같은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싱가포르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 유치 때문에 싱가포르이 굉장히 영향이 크다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말라카 헤엄의 집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말라카 지역의 항구에서 있었고 네덜란드 포대도 있었고 그래서 그쪽이 사실은 충분히 통제를 할 수 있었는데 싱가포르의 지정학적 위치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것이고 오히려 싱가포르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에서 나타나듯이 갑자기 말레이시아에서 봉쇄령이 내립니다 코로나 코로나 코비드 때문에 봉쇄령이 내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달걀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식수와 그다음에 식량을 말레이시아라부터 의존을 하는데 이 달걀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전 세계의 네트워크망을 이용해가지고 싱가포르이 달걀을 태국이다 이런 곳으로부터 가져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싱가포르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리스크를 보여준다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신 교수님 말씀하신 세 가지 틀이라고 하는 것들이 싱가포르의 외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는 한국으로 가져왔을 때는 상당히 다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이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평화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먹혀들었겠지만 만일에 이런 갈등의 시대 전쟁의 시대로 가게 되면 싱가포르의 취약성들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좀 더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을 때 만일에 아세안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다자주의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싱가포르는 공경에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의 외교전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리고 끊임없이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건지를 싱가포르이 잘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길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나와서 준비하시고 감사합니다 두 분 고길경 교수님의 토론까지 들으면서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엄청난 취약점이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해주신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싱가포르의 외교를 봤을 적에 물론 중간국으로서 중간국 중에서도 싱가포르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가장 스몰 스테이트고 도시국가고 취약성이 많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외교적으로 봤을 적에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이 가고 가는 외교는 아까 연성 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표현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싱가포르는 들을 수 있는 보험은 다 들어서 개발해가지고서 하는 외교 아닌가 즉 뭐냐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을 내다가 만약에 보험금을 받을 상황에 상대방이 상당히 많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싱가포르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전략도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아세안의 브레이너로서도 작동을 하지만 중국을 상대하고 미국을 상대하고 또는 전세계를 볼 쪽에서 아까 같이 유엔에서 그런 디토니가 아닌 나라들 모임도 주선하고 한 거 보면 그야말로 개발해낼 수 있는 모든 가치가 있는 보험은 다 개발해가지고 그걸 외교화시키는 나라 아닌가 이런 생각 싱가포르이 가지고 있는 위치 중간구적인 위치 자체가 완벽 완전하게 오픈도어 폴러시를 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걸 선택한 나라고 그건 리코뉴가 억지로 얻은 독립화에서 울으면서 한 얘기 자체가 결국 우리는 이제는 생존의 정치로 들어간다 즉 우리는 세컨 챈스가 없는 나라다 다른 나라는 만약에 싸우다가 뭐 하면은 뭐 밀림 정글 안으로 떨어져서 두 번 살 수가 있지만 우리는 떨어지면은 항구다 여기는 콘크리트다 우리는 한방에 간다 바로 이게 심각한 생존의 정치였고 그것이 결국 싱가포르가 다친 어마어마한 그런 보험을 드는 그런 개방적인 외교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전략적인 중요성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섬나라가 어마어마한 취약점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서울밖에 안 되는데 누가 쳐들어오면 바로 거기서 끝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게다가 또 잘 살고 있고 얼마나 이거 먹기 좋은 그거입니까 물론 주변 나라하고 적대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싱가포르가 그동안에 이 국방 분야에 투자를 해온 걸 보면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1인당 1인당 국방비로 쓰고 있는 예산을 보니까 계속 증가를 하는데 2018년도가 1인당 1800달러가 넘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옆에 있는 동남아 나라하고 비교를 해봤을 적에는 100불도 안 됩니다 다 1인당 국방비 지출이 그래서 적게는 10배 많게는 한 40배 50배 베트남 같은 데가 한 50달러더라고요 1인당 국방비 지출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오랫동안 굉장히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국방 분야에 투자를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네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국방력이 특히나 해공군역이거든요 공군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체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 전폭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일로트들의 능력은 거의 탑건들입니다 그 정도로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잠수함 건조 능력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정비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이라든지 미국한테도 어떻게 미국한테도 엄청나게 지금 그걸 제공을 해주고 있고 미국은 그걸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러한 알차게 국방력을 키워놓고 대비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를 만약에 공격을 하거나 쏘게 되면 내 나라에서 커버하겠다는 게 아니고 가서 공격을 하겠다는 군사전략의 그런 개념입니다 선제공격 개념을 갖고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같은 냄새가 굉장히 나는 나라예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고 다 알게 됐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 나라가 알차게 준비하고 있고 굉장히 매서운 나라다 마치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교해 보면 전갈 같다는 생각을 좀 들어요 사막에 살고 있는 전갈이 결정적 일정에 한방 쏘고서 그러니까 쏘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중국하고도 훈련 군사 교류적인 측면을 보니까 3년 전에 싱가포르가 주선을 해가지고 싱가포르에 나서서 동남아 나라들 태국도 포함이 됩니다 이래가지고서 해군 합동훈련을 실시를 했고 지금 정기적으로 하자고 중국은 오히려 그거를 계속 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서고요 그러니까 자꾸 만드는 거죠 상황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도 일종의 군사적인 보험을 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중간국 외교 중에 그거를 빼갑혀줄 수 있는 소위 국방 정책 내지 국방 외교 적인 측면도 좀 이렇게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코멘트 없으시면 그러면 네 신 교수님 아 예 먼저 고길곤 교수님 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다 너무 좋은 포인트 들이셔가지고 그 제 논문을 보안날 발전시킬 때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그 실용주의 실용주의가 정말 중요한 외교노선이다 정말 그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싱가포르 너무 칭찬만한 것 같은데 여전히 취약성이 상당히 크다 아까 또 인도네시아가 또 이렇게 부상했을 때 또 그런 문제도 하셨고 하여튼 그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윤지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군비지출 군비지출이 어마어마하고 사실 그래서 국방력도 상당히 강하다는 거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또 외교랄까요 그 부분도 반드시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윤지폐 교수님 저 그 표현을 꼭 쓰겠습니다 들 수 있는 보험은 다 든다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거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싱가포르 관련해서 재미있는 중요한 축을 신재학 교수님 정리해 주셨는데 고길군 교수님께서 이게 싱가포르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에 대해서 또 한번 지적을 해주시고 또 윤지폐 교수님께서는 그런 리스크를 스스로 또 커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군사적 측면들을 이렇게 보완해 주시면서 싱가포르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